음악 전국에 계신 당꿈 가정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뢰의 이름 설민석 선생입니다 이번 초급, 중급, 고급 체제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어떻게 시험들 잘 보셨습니까 보통 시험 보신 분들은 정답 채점하고 좋은 주말 맞이하실 텐데요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다수가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번 시험은 완전히 체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방식이 바뀌는 거지 한국사가 어디 갑니까 다음번 시험부터 이순신 장군이 고려시대에 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만 탄탄하면 체제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 중요한 건 기초 실력이다라는 거 그거 갖고 불안함을 떨쳐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했잖아요 자 그럼 이번 중급은 어땠는지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난이도는 평이했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중급은 어렵지 않고요 중정도 봐주고요 그리고 전회차보다도 오히려 조금 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대별 출제 비율을 보면요 전근대사가 60% 근현대사가 40%인데 초보자분들은 전근대사는 구석기부터 조선후기까지 근현대사는 대원군부터 노무현 혹은 이명박 대통령까지를 근현대사라고 한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별로는 항상 정치사가 60%나 70%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를 다른 경제사회 문화 등이 나누고 있으니 한국사의 사실상 뿌리이자 줄기는 기둥은 여기는 정치사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 표현도를 보면요 전근대사가 30문제 근현대사가 20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딱 한눈에 봐도 고대부터 여기는 현대까지 주로 많이 출제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항상 조선시대가 출제 비율은 가장 높습니다 자 분류사별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는 정치사에서 30문제가 나왔고요 나머지인데 항상 문화사가 2위예요 거의 2변이 없는 한 그래서 정치가 남으로 따지면 뿌리와 기둥이라면 여기는 문화가 사실상 열매다 나머지는 피어있는 피었다지는 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층 해설로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는 가장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거나 대표적인 유형이어서 귀감이 될 만한 문제를 50문제 중에 5문제를 뽑았거든요 이것만 봐도 전체 유형과 흐름을 알 수 있으니 시간 절약할 겸 5문제 저하고 한번 정복해 보시죠 9번 문제입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의 장수인데요 이름이 유인원시네요 신라왕 김범민은 신라입니다 신라 당나라 신라 지금 나왔어요 당나라 신라 시대를 알 수 있죠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계 등은 수군을 이끌고 합세했다 백강이 오늘날 저기에요 금강 오늘날 금강 백마강이라고도 불렸는데 부여풍이라는 사람이 백제 왕자 아닙니까 왜 군대를 만나 4번 싸워서 모두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여풍이 싸웠다는 얘기는 백제부흥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간은 뭐냐면 백제멸망 직후 백제부흥운동 하던 시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제망은 다음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 장수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신라 군사가 이들을 격퇴다 끝났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얼라이언스를 맺었는데 지금 신라하고 당하고 지금 파이팅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나당전쟁이구나 나당전쟁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를 묻는 문제인데요 백제멸망하고 나서 부흥운동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망해요 고구려 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랑전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디테일한 사건들이 있지만 중급 수준에서는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거 뭐 이 차돈순교를 말하면 이게 한참 전입니다 이게 신라 삼국통일 이전에요 신라시대 이제 법흥왕이라고 6세기뿐입니다 법흥왕 6세기 이거는 이게 거의 7세기거든요 7세기 7세기 한참 전이고요 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는데 독도놀이 딱 노래에 나오죠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라 지증왕 역시 6세기 최치원이 시무십조를 건의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신라고요 이거는 이제 진성여왕이라고 진성여왕이라고 나중에 이제 신라 망해가는 통일신라 하대 통일신라 하대쪽 한참 뒤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생을 거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가 되겠고요 7세기 7세기 초반이고 여기는 백제 멸망 이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건무자면 이게 포인트죠 고구려 통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적을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가 그래가지고 어떤 시기 나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을 주고 이 사의 시기에 있는 사건을 묻거나 이 사의 시기가 아닌 것을 고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사 문제의 한 유형이 되겠네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인데요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주명학소의 망이 이름이 망할 놈입니다 무리를 모아서 공주를 공격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명학소입니다 향소 부곡할 때 다른 지역보다 국가에 엄청난 세금을 바쳐야 되는 천민은 아니고요 세금 바치니까 빈민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더 뜯겨야 돼 세금을 더 내야 돼 그러면서 명학소 숲굽는 마을이거든요 여기서 망이가 이제 막 공격하고 난을 벌이니까 조정에서는 알아서 현으로 승격시켜줄게 이루고 있죠 이게 언제냐 바로 고려시대 무신집권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무신집권기 이때 이제 무신들이 하극상으로 왕을 내쫓고 정권을 잡다 보니까 민심이 흉흉해져서 뭐야 이게 하극상의 시대야? 그러면서 뭐 당시 농민 천민 향부곡 소민 할 거 없이 너도나도 막 난을 벌이고 되게 혼란했거든요 이렇게 명분 없는 구태타는요 혼란을 낳고 또 비극을 낳습니다 자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 중기가 되겠습니다 무신집권기 이전이고요 이것도 이제 고려시대 중기 묘청의 난 한 10년 정도 뒤예요 이게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도모하였다 그런데 이 만적의 난이 바로 무신집권기 때 망이 망소인한 때 이때 같이 일어난 거거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순겸 잘 못 들어봤죠 공산전투 일면 팔공산전투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건 뭐냐면은 통일신라 그러니까 후삼국시대라고 그래야 되죠 후삼국시대 고려가 건국되기 이전에 고려의 시조인 왕건이 여기는 이제 공산이라는 곳에서 견원의 공격을 받고 자신의 부하 여덟 명을 잃어요 그래서 팔공산 패배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때 그 왕건이 도망을 가는데 부하고 옷을 바꿔 입고 도망갔다고 그러죠 왕건으로서는 이제 치욕적인 그런 전투였는데 왕건 입장에서는 다행히 결국 이제 전의를 가다듬어서 훗날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자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 수용을 주장하였다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고려시대 중기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자 33번입니다 가사건의 결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사건 어떤 사건인지를 알아야 결과를 알 수 있죠 자 대한제국 멸망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선 대한제국이 이제 멸망하는 시기의 내용인 것 같은데 6월에 미국의 상선 서프라이즈호가 황해도 연안에서 난파가 됐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 근처에서 이제 난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반의세 움직임이 극도에 이르러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프라이즈호의 선원들은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서 귀환을 했대요 왜? 뭐 와서 사람답게 행동하니까 우리도 어 사람 맞구나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하고 돌려보냈죠 그런데 다른 사례로 뭐가 있었는데 이를 이야기한 배는 경고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평양까지 와가지고 뭐 나쁜 짓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격침을 했을 거 아니야 이 배 뭡니까? 바로 남북전쟁의 영웅 셔먼 장군의 이름을 딴 셔먼 장군호 제너럴 셔먼호 소각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는 제너럴 셔먼호 선원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도지사쯤 되는 사람이 이제 조선 후기 양반전 썼던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였어요 이름은 박규수입니다 이 박규수가 처음에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찾아온 손님인데 밥 안 상 잘 차려드리고 잘 설득해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점잖아 양반 국가 맞습니다 제가 뭐 무슨 우리나라 뭐 국뽕 그래갖고 일부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손님이니까 잘 설득해서 이거 문호개방 하라고 그랬는데 중앙의 대원군이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밥 한 상 차려줄 테니 그냥 드시고 가세요 그랬는데 이제 이놈들이 밥 먹고 안 가면서 막 마을 불태우고 우리나라 사람들 막 공무원 인질로 붙잡고 행패부리고 하니까 그래서 격침시킨 거거든요 결국 제너럴 셔먼호 소각사건의 결과 미국이 복수한다고 쳐들어왔잖아 어반져스 구성에서 그죠? 그게 신미학력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너럴 셔먼호는 어금 무슨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하죠 이거 뭐지? 처음 듣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다음 기사가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치안유지법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고급이었으면 1925년으로 외워야 되는데 이게 중급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제2기 1920년대 이렇게 기억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1920년대에 볼 수 있는 모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광복군에 입다는 청년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국광복군은 1940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3기예요 관민공동에서 연설을 듣는 상인그르는데 관민공동에는 1898년 연도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이건 한마리다 한마리 뭐야 대한제국 말기 대한제국 말기 나라망하기 직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평운동을 전개하는 조선형평사회원 이게 1923년 정답 2번입니다 3번입니다 독립운동가의 동태를 감시하는 헌병경찰 1기 1910년대 일제강점기 국민징용령에 따라서 징용, 징병, 정신대 전부 다 1940년대 일제강점기 3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급은 연도까지는 필요 없고 연대 정도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일제강점기에서 출제되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50번입니다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보니까 OECD 가입 발표가 나옵니다 OECD 가입은 대표적으로 이게 YS 김영삼 전 대통령 때의 업적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역사에 호불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업적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 군부의 하나회 척결 하셨죠 과거사 청산한다고 총독부 치우시고 국민학교 초등학교로 바꾸셨죠 그리고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취임하자마자 바로 진행하셨죠 그 다음에 WTO, OECD 가입하셨죠 업적이 나름 많으신데 문제는 뭐냐면 IMF가 이때 터지는 바람에 그 과에 공이 다 가려진 케이스입니다 그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주로 시험에는 국제금융기구 IMF의 지원을 받았다가 항상 답이라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다 왜냐하면 과가 너무 커가지고 공이 좀 가려진 대표적인 인물이 되십니다 자 6.15 남북공동선언 그림은 이제 DJ 정부고요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이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YSA의 IMF를 극복한 대통령이거든요 극복을 한 게 2001년인데 그 다음에 2002년에 월드컵이 우리나라에 서 있었는데 4강에 올라가요 그 전에 또 햇볕 정책해가지고 막 김정일 위원장 막 끌어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원투스리로 막 들어가니까 굉장히 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 보면 재임기간에 인기가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발전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 이후를 돌아보면 아마 재임기간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위원이나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거 이제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 중급에서 이렇게까지 알 필요 있나 싶지만 이제 상식 더해서 말씀드리면 한미자유무역협정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게 체결이 돼요 체결 체결이 돼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추가 조항 하나 더 체결하고 이때 발효가 된 거예요 발효가 근데 재격에 이때 엄청 난리 났었거든요 비판 많이 받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제 많이 억울해 하셨죠 아니 그 전 대통령 때 체결했는데 마치 뭐 내가 다 한 것처럼 왜 이러시느냐 라는 그 기사의 문구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고 하여튼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체결이 되고 MB 때 조항이 더 추가 체결되면서 발효가 됐다 체결 발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러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요 유신이죠 유신 국제통화기금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전체 이제 유형 가늠하시겠죠 자 이제는 이제 초급 중급 고급이 아니고요 기본하고 심화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제 뭐 시험을 봐봐야 알겠죠 봐봐야 아는데 지금 뭐 일단은 구편의 말씀에 따르면은 심화가 이제 한 고급 정도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고급하고 중급 문제를 좀 섞어야지 맞는 건데 사실은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시험이 지금 한능검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추세라 경찰부터 그렇게 많이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와봐야겠지만 일단 한능검 고급이 이제 다음 한능검 심화 정도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초급보다는 좀 어렵고 중급 정도의 난이도가 아닐까 지금 중급보다는 약간 쉬운 정도?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뭐 시험 봐야겠어요 근데 제일 많이 이제 그 3급 자격증을 3급이 이제 중급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교원분들이 교원 자격증 때문에 이제 이 자격증을 많이 교원 시험 때문에 한국사 자격증을 3급으로 많이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심화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체제부터는 사실상 이제 심화가 좀 대세가 아닐까 싶고요 그 심화 자격증을 따려면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 일단은 여기는 한능검을 재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치 뭐 별도 떠있지 않은 흐린 밤하늘에 나침판을 잃어버린 배처럼 여기는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25년간 여기는 한국사 강의하고 또 여러 방송을 통해서 강의력을 많이 검증받은 전문가의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손에 심화의 자격증을 꼭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실력만 있으면 체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요 이번 시험 보신 분들 자격증 취득 축하드리고요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제 손을 잡고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